가윤 여기 선을 박규현 승리 그렇습니다 1대1 여기로 나와 박규현 선수 됐습니다 2대2 동점 그리고 박규현의 서버 아... 본인이 먼저 붙어서 김도겸 선수 포인트 못 나오도록 막아야 됩니다 배트 맞고 나갑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김도겸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포인트로 돌아서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자기는 포인트 잡겠다 이겁니다 코스는 대각이 많이 오니깐요 이번엔 돌아섰습니다만 나갑니다 또 포인트에요 핀으로 할 수 있거든요 듀얼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박규현 선수가 5점 김동현이 4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지금은 2점 차 약sche 않아 오오오오오오오 верх규현 내 방식까지 넣긴 다를 수 있습니다 betrayal 나갑니다 본인 서버 때는 느껴집니다 김동현 선수 테이블만 항상 땀이 많이 납니다 흥글합니다 아 백핸드 레트 받고 나갑니다 없습니다 8대5 김동현 포핸드로 돌아서면서 김동현 여기서 두개 다 가져와야 되는 김동현 아아 이번엔 상대 볼에 익숙하지 않고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 두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서브 득점 아 나가네요 조금 급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싶은 팀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기회가 한국그릇에 와 있는데 자 박규현 선수 오늘 조금 급합니다 지금 3점 내리실점 그리고 한 포인트 만회 포핸드대결 아아 여기서 박규현이 이겨내 아아 4대3입니다 4대3입니다 맞받아 치고 있는 선수 여기서 또 한 번 포인트 탑스픈대결에서 자아 이번에는 이겨내네요 저 김동현의 서브 아아 이번엔 사이드점 아아 김동현 포핸드 5대6 사이드점 1대3 3대3 3대3 4대3 4대3 5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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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고 3번째 게임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못끝냈어요 코스 변화를 줘야 됩니다 박주현 참치핀 김동현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는 마지막 3번째 게임 박규현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아 못끝냈어요 박규현 상태로써는 또 변화를 주는거 굉장히 좋습니다 김동현 포핸드 3번째 게임 키손제압 김동현인데요 서브 득점까지 갑니다 좋은 선수입니다 박규현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바나나 플렉틱 서커스 3이 되니까 가까운 느낌이에요 실제로 가깝기도 하구요 서브도 갖고왔기 때문에 그러나 1대4 김동현 이번엔 밖으로 날려있는 김동현 맞받아 쳤습니다 지금은 쫓기고 있습니다 와 아 3점이 됐습니다 5 5 3 apologized 어 김동현 이번에는 어 버나마 플릭 아 이번에도 작전의 승리 김동현 가야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찬스볼 오오오 이거를 또 받아칩니다 놀러봤던 박규현의 포인트 였습니다 아 서브 득점 동점으로 김동현의 시스템의 승리 다시 한 찬스볼 놓치지 않습니다 포용하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7대 9 박규현 선제 잡아 냅니다 아 매치 포인트로 가느냐 지저이는 박규현의 서브 아 범실이에요 메트 맞고 다 승리 팀의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돌렸어요 아직 끝내고 대구 그러나 매치 포인트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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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승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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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